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구청장 최은일입니다.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한 해 구민분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쪽방촌과 집창촌 정비를 추진하며 영동포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어왔습니다. 영동포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복지실현에 힘써왔습니다. 교육환경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 삶에 필요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. 지혜와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에도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초심 잃지 않고 구민의 삶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. 코로나 위기를 듣고 서울 3대 도심 영동포 위상을 더욱 드높이겠습니다. 따스하고 희망찬 새해, 구민 여러분과 함께 탁 트인 영동포 더욱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